35의 공연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민법 74번 이의제기 영상을 올렸거든요. 63번도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 해보겠습니다. 63번 보시면 문제 자체가 하자가 있습니다. 갑은 2020년 1월 1일 의뢰계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년 10월 30일 1년이네요. 거의 1년. 그 다음 2월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를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이 1월 1일이죠. 울소유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당일 1월 1일날 저당권 취득할 수 있나요? 못하겠죠? 근데 여기 제일 끝에 공휴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써놨으니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제 잘못됐죠? 우리 차용일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게 문제입니다. 갑은 2023년 7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죠? 문제는 갑의 폐당 금액을 물어봤는데 이 타 1억이 넘거든요. 그 정답을 가답안을 2번으로 발표했는데 이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른 원금 1억 편지 했나요? 안 써있죠? 이 문제를 정확히 내려면 우리 차용일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여기 원금 및 써줘야 돼요. 원금 1억 및 이마를 써줘야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그래야 2번이 정답이죠. 여기처럼 이자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써있죠? 그럼 원금은 냈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원금은 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돈 줬으니까 등기했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채무이행 한 거거든요. 여기처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여기처럼 안 왔다고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하지 않았죠? 써준 것이고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써줘야 됩니다. 이 문구를 보면 원금은 지급했지만 이자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걸 철저자가 그걸 관과한 거죠. 그러니까 지연인자는 1년만 우선 매상 봤죠? 우선 매상 봤죠? 지금 거기에 신경쓰고 원금을 빼뜨린 거죠. 빼먹은 겁니다. 이건 명백한 문제의 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정답, 전항 정답 처리해야 옳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 밴드에 이의제기 근거자료를 제가 정확히 써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밴드에서 그 그대로 복사해서 이의제기 하실도록 제가 근거자료를 보다 정확히 법적인 근거에서 그 자료를 다 밴드에 다시 올려둘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전항 정답 처리되어야 옳습니다. 출지자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소동까지 가기 않게 전항 정답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저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의제기 거리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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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